네 나라라 지도리 또 친구 대전 오늘 마지막 친구 대전이 될 것 같아요 자 선동열과 장호연의 만남이네요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한번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친구 신청을 하고 초창기 때 했었죠 그래서 많이 발전하셨을 거고 저도 많이 발전했을 거고 서로 다른 게임의 느낌일 거예요 예전하고는 자 한번 해보죠 어우 컨디션도 좋아요 장호연 자 뭐가 많이 바뀌었겠죠 예전에 비해서 양준혁 양준혁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? 아 이러지 맙시다 어떻게 이런 안타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아 알까기가 나왔어요 어? 자 봅시다 장호연 한번 보고 싶어요 이종범 김성웅 이승엽 이승엽은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장호연 자 한번 보자 89년도 장호연 12강 끝판왕 12강 끝판왕 아우 진짜 투수 하나는 제대로 고르신 것 같아요 클린업킬러 던져 치겠어 던져 아우 타이밍이 안맞네요 던져 아하 자 장호연 여기서 공 100개를 던지게 해주겠어 던져 아하 던져 던져 3집 먹었습니다 왜 난 알까기 안되는거야 어허이 어허이 자 보자 오 진짜 잘 쳤어요 이야 잘 쳤다 와 근데 일로 타야 그냥 안타야 이종범 구사 이종범도 있네요 자 공격하자 칸투 으잉 으잉 자 2대1이구요 현재 자 최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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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달바 여기서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노몬 투수 던집니다 음 음 안속네 안속네 속았네 흐흐 자 송광림 커리어하이 송광림이네요 좋습니다 자 박해민 무사 2로 번트 돼서 안타 칠겁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에헤이 약간 운인거 같아요 번트 안타는 에헤이 아이고 아쉽다 어 안타 필린데 아우 좋아요 안타 자 자 공격기회 오우 송지루도 있어요 오우 송지루도 있어요 오우 잘쳤다 자 박해민 오우 잘쳤다 프랑코 난 홈런 치고 싶은데 어우 진짜 이승엽 잘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수동 구단님과 친구대전을 했는데 볼게요 아이 참 또 늦네 늦어 애가 또 상태가 늦네 늦어 톡톡 자 장호연과 선동열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